아 진짜 금손들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미쳤다 아 귀여워 아 난 솔직히 정국이 짧은 거가 좋긴 한데 아 이거 잘 어울린다 괜찮네 꽁지 괜찮네 아 재미나 아 무대장인데 아 지민은 역시 화이트지 머리 색깔 너무 궁금하다 진짜 무지개일까 남준 남준이 이거 스윙콜이야? 남준이 몸이 왜 이렇게 커졌어? 어? 어허허허 오 시크한데 어허허 어허허 눈 껌뻑껌뻑 왜 이렇게 귀여워 어 다리까지 건들건들 하는데 와 의상 진짜 화려하다 어 다이어트 했나봐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 같지? 짠 이게 뭔가 불안해고 뭔가 불편해 보이지 짠 짠이 고개 제일 잘 쓰는데 원래 아 진짜 역시 아 역시 댄스 댄스는 호비지 진짜 오 까리해 이 느낌을 제일 잘 살리는 거 같아 아 호비가 진짜 이번 컨셉은 진짜 호비가 찰떡 어떻게 저런 어깨뽕이 어울릴 수가 있지? 필터로 이렇게 어울린 거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네 아 태태야 태태야 유일하게 태태가 아까 어깨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에어컨 씹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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